안무 연습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안무 연습 뭐 하러 왔죠? 안무 연습 하러 왔어요 모모 자몽에이드 너무 많이 먹어서 몸에 자몽에이드 냄새가 나요 진짜로 진짜 이게 뭐야 자세히 잠을 하루에 4,5장 마시니까 냄새가 나요 뭐 달고 오셨죠? 밤톨이? 안녕 나머지 수업인가요? 맞아요 언니 맞아요 언니 또 다른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사진 촬영을 가지고 있는 사진 또 다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진 실 트와이스 모습 이렇게 민너측으로 찍는다고 전직하신 분 모르겠어요 수익으로 액션을 주놔 아 너 왜 이렇게 쇼컷 됐어? 제가 정연 씨 물려받아 너 진짜 쇼컷 같아 나 쇼컷인데? 가자 야! 연습 시작! 안무 연습 시작!